안녕하세요.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 출근하는 길에 아침에 집에 동파가 되는 바람에 이게 목욕탕 가서 씻고 왔는데 처음에 막 목욕탕에서 대규모 확진자 발생했을 때는 왜 목욕탕을 가나? 이 시국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당장 목욕탕을 아침에 가게 됐네요. 모쪼록 여러분들도 동파 조심하시고 오늘은 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또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바뀌었는데 혹시 모르시거나 시책을 몰라서 신청이 늦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2,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되며 학생 1인당 연간 125만 천원 정도의 학비가 절감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사립학교와 학력 미인정학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양산시 중고교 신입생 및 전학생에게 교복 구입비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관외 전학생에게 지원되는 사항으로 학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양산시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급식비도 지원됩니다. 15일 이상 출석 시 매월 1만 6천 원의 중식비가 우리 시에서 지원되며 15일 미만 출석할 경우에는 8천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방식은 유치원의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며 지원되는 만큼 학부모 부담액이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중위소득 70% 이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중위소득 70% 2020년 4인 가족 기준 소득액 341만 3,403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경상남도 교육지원 카드로 지원되며 지난해 여민동락 카드가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교육지원 카드는 연중 참고서, 문제집 등 학습교재 구입, 특기 적성과 관련한 도서, 소설류, 에세이집, 학습만화, 자격증 교재 등 도서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경상남도 교육지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됩니다.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구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수급자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연봉자나 금융재산 제외,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도 2.68% 인상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2.68%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 월 54만 8,379원,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 2,887원입니다. 그리고 청년 주거급여도 분리지급되는데요. 청년 분리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해야 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 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니 소득금액으로 풀어서 알려드리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 79만 737원, 2인 가구 134만 6,391원, 3인 가구 174만 1,760원, 4인 가구 213만 7,128원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해주는데요. 양산시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부부 모두 양산시 동일 주소에 등재된 결혼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 대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액의 1.5%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이 1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양산시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소식을 관심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권도 달라집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에 많이 나가지 못해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여권이지만 올해는 다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권이 달라지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권도 이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시민이 재발급 신청을 할 시에만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을 위해 두 번씩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한 번만 방문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네요. 그리고 여권에 표기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삭제됩니다. 매년 13만 건 이상이 분실되어 개인정보가 국외로 유출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없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도 확대 시행합니다. 2021년 현재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10%입니다. 늦은 밤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서 피곤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를 확대 시행하여 대기환경개선과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는 260cc 이상 이륜자동차만 검사를 시행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를 최초 3년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배달, 포장, 판매가 늘어서 재활용품 배출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유효 배출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 중에 고품질 재생 원료를 얻을 수 있는 투명 페트병의 분리 배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혼합 배출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투명 페트병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모두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분리 배출 시에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내용물을 다 비운 뒤 겉에 있는 비닐 라벨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물질이 있으면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난 만큼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시책도 시행됩니다.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의료기기 의료용품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사업, 코로나 대응 항노아기업 특화 지원사업, 양산시 기업체 투자지원 보조금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속도 5030이 전국에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률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고, 그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대부분이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므로 도심지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속도 제한을 일정 수준 하향시켜 보행자 안전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이후 전국으로 전면 시행하는 정책으로 도심부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하향합니다. 하지만 주간선도로인 35호국도, 1028호 지방도, 7호국도는 현재 제한속도를 유지합니다. 이상으로 신축년세의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 근래에 계속 영상에 저 혼자만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떠들고 있는데 원래 이것저것 좀 활기찬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길어지고 또 더 상황이 좀 안 좋아지기도 하면서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려오곤 했는데 근데 또 이제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명령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